쇼츠는 유튜브에서 짧은 동영상 60초 이내에 촬영 및 공유하고 몰아보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재미있게 즐기면서 내가 만든 동영상을 좋아할 팬이나 친구들과 소통해 보세요. 고급 장비도 필요 없고 만들 수 있는 콘텐츠도 제한도 없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나요? 유튜브에서 쇼츠 동영상을 위한 사운드 트랙 찾기 15초밖에 안 돼요. 50초 짜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15초를 사용을 하는 동안만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음악이 안 나오는 거죠. 유튜브에서 짧은 동영상을 만들려면 다음 안내를 따르세요. 읽으려니 더 어려운 느낌이네요. 뭐냐면 굉장히 쉬운데요. 호야네하루님. 내 동영상에 가면 쇼츠 동영상 만들기라고 아예 딱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장해 놓은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만들면 돼요. 만들다가 다 완성이 안 될 것 같으면 초안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다시 시작도 가능하고요. 삭제도 가능하다고요. 일단은 내가 찍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드는 건 정말 쉽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쇼츠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요? 현재 짧은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쇼츠 플레이어에서 재생되는 광고의 수익을 공유했습니다. 대신 유튜브의 짧은 형식 동영상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크리에이터를 위해 1억 달러 상당의 유튜브 쇼츠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유튜브 쇼츠 펀드는 크리에이터가 쇼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지난 8개월간 수천명의 크리에이터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튜브는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크리에이터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금액을 증액하는 등 쇼츠 펀드로 크리에이터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자 합니다. 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크리에이터에도 이제 100불 미만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보너스의 금액이었던 만불을 넘는 보너스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현재 쇼츠 펀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의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지만 일부 크리에이터의 경우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에서 쇼츠 보너스를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 대상 크리에이터가 보너스를 신청하고 수령하려면 승인된 활성 상태의 애드센스 계정을 채널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미 애드센스 계정이 있는 경우 보너스를 다른 월별 유튜브 수입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드센스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애드센스를 신청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100불에서부터 10,000불까지 매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청 자격이 주어지면 유튜브 쇼츠 펀드 창의적인 자신만의 쇼츠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커뮤니티의 즐거움을 선사한 크리에이터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1억 달러의 상당의 기금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최근 180일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쇼츠 동영상을 채널 하나 이상 업로드 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죠. 두 번째는 채널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저작권 규정, 수익 창출 정책에 준수해야 합니다. 이 내용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3자 다른 사람이 만든 거죠.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에 워터마크나 로고가 포함된 동영상이나 직접 제작하지 않은 동영상, 예를 들면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편집되지 않은 클립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크리에이터 채널의 동영상을 재업로드하는 채널은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크리에이터의 연령은 미국의 경우 만 13세 이상,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우 법적 성년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호자의 약관 수락이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는 아직 채널에 애드센스 계정을 연결되지 않은 경우 보너스를 지급받기 위해 애드센스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가 대충 쉬어보니까 한 130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물론 대한민국 포함이고요. 현재 유튜브에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이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와 다중 채널 네트워크에 속한 재휴사 채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쇼츠 수익이 승인 안 나도 가능하다고요. 네, 이게 굉장히 굿 뉴스죠. 어떻게 하면 쇼츠 펀드 보너스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지급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매달 수천명의 쇼츠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선정하여 채널의 지난달 쇼츠 동영상 실적을 기준으로 쇼츠 펀드 보너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쇼츠 동영상은 채널에 업로드된 달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쇼츠 동영상을 시청하는 달의 월별 실적에도 반영됩니다. 보너스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특정한 실적 기준은 없습니다. 보너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실적 기준은 시청자의 위치와 쇼츠 전반적인 성장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널의 쇼츠 실적은 매달 검토됩니다. 어떤 달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그 다음 달에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달 매달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쇼츠를 올렸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면 그러면 내께 당첨이 안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달에 가서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쇼츠 펀드 보너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꺼가 혹시 쇼츠 펀드 대상인가? 아닌가? 어 내가 된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잖아요. 중요부터 볼게요. 중요. 구글은 절대로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서 사용자의 비밀번호나 기타 개인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항상 at youtube.com 또는 at google.com 이메일 주소에서 전송된 이메일인지 확인하세요. 먼저 되어 있고요.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크리에이터는 매월 첫째 주가 지나서 이메일과 유튜브 앱의 알림을 통해 안내를 받습니다. 이메일과 알림에서 보너스 금액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크리에이터는 매월 첫째 주가 지나면 곧 이러한 알림을 받게 됩니다. 보너스 신청 기한은 매월 25일까지이며 그 후에는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샤론의 사연 데이트님 당신은 이번 달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메일이나 유튜브 앱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알림이. 그래서 그게 오면 이게 언제 오냐면 매월 초에 와요. 그걸 보면 내가 우와 대박 나 이번에 당첨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보너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25일까지예요. 근데 25일이 지났는데 내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날라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25일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돈을 못 받아요. 쇼츠 펀드 보너스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너스 지급 대상 채널은 매월 100불에서 100불 상당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 금액은 크리에이터의 시청자 위치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시청률과 참여도 기준이 크리에이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너스는 채널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보너스를 받으려면 원청 진수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타 애드센스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불에서 10,000불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급 대상이 시청률과 참여도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10,000불 받으면 진짜 좋겠다. 그쵸?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쇼츠 펀드의 쇼츠 보너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것도 되게 좋겠죠? 쇼츠 펀드 쇼츠 보너스 신청하는 방법. 지급 대상 크리에이터는 이메일이나 앱 알림에서 보너스 신청을 선택하여 유튜브 스튜디오의 쇼츠 펀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잖아요? 유튜브에서 오니까 내가 그걸 클릭을 하면 그걸로 들어가는 거죠. 쇼츠 펀드 페이지로. 이 페이지에서 다음에 두 단계를 완료해야 보너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보너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2. 애드센스 계정을 설정하거나 연결합니다. 애드센스 계정이 없는 사람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활성 상태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이 있는 채널 또는 MCN이나 네트워크에서 수익금을 지급받는 채널은 위에 두 단계를 완료한 후에 보너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계정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유튜브에서 해당 애드센스 계정 생성하고 채널에 연결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정이 연결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보너스가 잘 신청되었는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네. 메일과 앱을 열어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유튜브 쇼츠 펀드 보너스는 언제 지급되나요?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이 있는 지급 대상 크리에이터는 신청일로부터 4주에서 6주 후에 보너스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이 없는 경우 애드센스에 가입하거나 기존 계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 루틴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 펀드 보너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정 예시를 한번 볼게요. 1월달에 신규 및 기존 쇼츠 동영상이 쇼츠 펀드 2월 보너스 지급을 위한 채널 실적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2월 초가 되면 유튜브에서 채널의 1월 쇼츠 실적을 검토하고 자격을 충족한 크리에이터에게 보너스 지급 대상이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25일날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한 크리에이터는 보너스를 신청하고 채널에 애드센스 계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너스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이 언제 들어오냐면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보너스를 수령할 애드센스 계정이 설정된 크리에이터에게 애드센스에서 2월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 수입은 늘 매달 21일에서 26일날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유튜브 쇼츠 펀드에 대한 그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영상을 제가 보고 요약을 했거든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아도 쇼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격 요건을 갖춘 크리에이터들에게 1억 달러 상당의 기금 매달 100불에서 만불 지급합니다. 쇼츠 월간 조회수 플러스 시청자 위치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쇼츠 월간 조회수가 일어난 거하고 뉴질랜드에서 한 거하고 이게 또 다 다른 거죠. 네. 그리고 누가 받는지 매달 자격 요건이 갱신된다고 말씀드렸고 기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저작권 규정, 수익 창출 정책 이거에 다 맞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제3자나 워터마크나 로고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작한 동영상 안 되고 그리고 나이 제한 있는 거랑 130개국 정도 그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이랑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매달 8일에서 10일 정도에 유튜브에서 알림이 온대요. 그러니까 매달 초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을 매달 8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월에 25일까지 보너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없어지니까 반드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달마다 쇼츠 보너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정은 약관에 동의해야 되고 에디센스에 연결돼야 되고 확인 메일을 받게 된대요. 보너스를 신청하셨습니다라는 이게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수익금은 그 다음 달 21일에서 26일에 지급됩니다. 8월에 보너스를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됩니다. 에디센스가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금은 유지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절차를 매달 반복해야 합니다. 쇼츠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첫 단계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아 신청을 안 했네. 무슨 신청이요? 연락 왔어요? 아 진짜요? 절만이님 신청하라는 게 왔어요? 무슨 메일이 왔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또 장난친 거죠? 아 내가 못살아 우리 절만이님 때문에. 아니에요 아직.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이게 2022년 4월 11일 날 발표가 난 거고요. We will reach out. 우리가 할 거라고요.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유튜브 쇼츠에 대해서 그리고 유튜브 쇼츠 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